4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한겨레21 손고은 기자 모시고요. 필리핀 여성의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사 좀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 한 3번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덕동 탐회의께서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그럼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그 별명도 귀여워 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폭로해버렸죠. 우리 이 기자가. 남은일보. 남은일보님 어떻게 이거 쓰시게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시청자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사실 기사가 났었는데요. 필리핀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공연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술흥행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돕는 공익변호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 그게 이제 패소했는데 이번에 유엔에서 이거 인신매매 맞다. 뭐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익변호사가 다시 재심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발생한 문제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지 않고 한 20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문제더라고요. 고질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단체가 그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여성분을 만나서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마리 마리 씨죠? 네. 가명. 그분은 어떤 그분의 이야기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분은 이제 뭐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노래를 되게 잘하고 막 경영대에서 수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워낙 집이 가난하니까 뭐 TV에 나오는 뭐 화려한 가수 뭐 이런 것까지는 상상을 못하더라도 뭐 경영대에 이런 데서 우승하고 했으니까 뭐 관광지에서 주점이나 뭐 아니면은 관광호텔이나 놀이동산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는 될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품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노래할 일은 전혀 없었고 이제 계약서상은. 한 분도요? 네. 전혀 없었고 오로지 성매매 그런 목적으로. 수집 접대. 네. 그렇게 착취를 당하신 거죠. 그것의 시발점이랄까요? 아니면 그 어떤 족쇄가 계약서라고 기사에 쓰셨던데 어떻게 불공정한 계약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서 제가 계약서를 쓰던 당일 상황을 조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너무 황급하게 진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일단 헤블렛에 할게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막 손으로 가리고 빨리 사인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장 뭐 비행기가 예약이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마음을 좀 급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이주해 오시는 이제 그 여성분들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온 사람도 있고 잘 모르고 온 사람도 있고 완전히 속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제가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까 되게 모호하게 뭐 내역도 잘 알려주지 않고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왔더니 계약의 조건이 뭐 이를테면. 네. 계약의 조건이.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런 사실상 뭐 주점 외국인 전용 클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성매매 없었는데 4개월 동안 일하고 첫 4개월 일하고 받은 돈이 40만 원이에요. 아 4개월. 네. 그게 한국에 오자마자 빚을 안고 시작하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빚이죠? 우리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분도 아이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이제 뭐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사주기. 너한테 비행기 티켓도 사주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뭐 행정 처리도 다 해주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러면은. 전용 정비용. 비용을 다 청구하는 거군요. 다 제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몇 달 동안은 마이너스 상태겠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원래 계약서상은 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공익 변호사분이 여러 명 인터뷰한 걸 보면은 뭐 월 180만 원 기본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사실상 와보면 40만 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주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주스 그러니까 음료를 사면 음료를 사게 너한테 사주게 만들면 이제 그거를 너에게 더 돈을 주겠다. 근데 그거를 사실 술을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접대를 하라는 강요죠. 그 시스템. 그러니까 손님이 이분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면 그걸로 정립을 하는데. 술을 많이 주문하도록 해서. 아무리 많이 주문해도 결국 못 매우기 때문에 성매매로 격하게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 자체가 좀 이제 방송에 부적절할 수도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말 못하는데 뭐 어떤 행위별로 뭐 포인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노예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는 기사를 읽거나 아니 그러면 좀 도망 진작에 도망쳤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사 인터뷰를 보면 그 마리 씨가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갑자기 넘어와서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쳐서 그런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주 여성들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콜센터도 있고 뭐 그리고 제일 가까이서는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인터뷰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업주가. 그러니까 지금 너가 방금 만난 그러니까 한 번 도움의 손길이 있었거든요. 이분한테 어떤 좋은 경찰이 도망치라고 했어요. 살짝. 그런데 방금 너랑 얘기한 그 경찰 내가 얼마를 줬어. 그리고 내 삼촌이 지금 재판에 가 있어.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때 업주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하게 만들고 그런 수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외국에서 이렇게 데려올 때 그 계약서상에 무슨 인신매매나 성매매를 계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완전히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업주들은 그 사람들이 그 여성들을 공연자로 데려와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술집에서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적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처벌이 실제로 됐죠. 그 업주분도 제가 처벌한 걸 봤는데 그런데 이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1년 미만의 징역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UN에서도 이번에 2023년 말에 한국은 인신매매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이유가 너무 형량이 낮다. 이 업주가 1년 미만의 그걸 받았고 그리고 경찰에 잡혔을 때 외국인 보호소에 갔을 때 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피해자 식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성매매 업에 종사하기 위해 왔다.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는 악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교육이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통계를 내보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이런 어떤 게임에 빠져서 오시는 분들 중에 아까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속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이 더 많은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통계나 조사 이런 게 전문에서 아예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미 국무부나 유엔이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 사람이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착취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여권도 압수된 상태였고.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업주가. 업주가 여권을 그리고.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 네. 국내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2020년에 인터뷰 여러 명을 했는데 공익 변호사님께서. 그런데 그때 지금 20년 전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옛날에는 감금을 완전 가둬놓고 뭐 아예 안 열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핸드폰도 있고 뭐 주 중에 3시간 외출하게 해주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리고 감시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는 저는 그게 감금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감금인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유엔에서도 인신매매라고 결론 내렸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인신매매라고 보고 미군에서도 아예 출입 금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외국에서는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무것도 약간 대응을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은 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줄어드는 게 실제로 미군 부대들이 이제 쇠락하고 있으니까 거기 업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또 평택 한 곳으로 거의 다 몰려갔고 예전에는 여러 군데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진짜 밀착해서 취재하신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계신데 이공 감독님의 다큐멘터리 호스트 네이션 거기를 보면 그 업주들이 되게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 안에 분명히 수요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걔네랑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걔네의 묵인 하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형성한 건데 이제 와서 미 국무부는 아주 정의. 네. 그리고 업주들이 더러운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는 억울하다. 약간 뭐 그런 입장을 내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근데 뭐 위선 이렇게 바라본다기보다 이공 감독님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국가가 가진 여러 면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도 사실 미국에 분명히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미군이라는 것 자체가 주둔 국가마다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성 뭐 기지촌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한 나라에는 여러 가지 면모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폭력의 구조에서 이제 이거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성매매도 마찬가지인데 이 착취의 구조의 제일 정점에 어쨌든 성매수자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알선자가 있고 그 맨 아래 자기 몸을 착취해서 결국 착취하도록 내어주고 경제적 뭐 이렇게 뭐 정제적으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분 불법 구금된 것도 그렇고 성매매자는 거의 범죄자처럼 취급을 해서 이분을 인신매매 피해자로도 거의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고리들은 이걸. 더 엄격하게 처벌을. 네. 거기에 대한 인지는 없는 건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들이 결국은 E6 비자로 들어왔어도 성매매 등등으로 걸리면 그 과정에서 이분이 성매매 산업의 한 고리 안에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왜 그냥 단속 처벌 건수 이게 전부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이 대단히 후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단 이 예술흥행 비자로 들어온 분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진보 정치 기획 때문에 울산 동구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선소에서 도망친 이주노동자들 이런 것도 뭐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이주노동자라고 쓰고 노예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까지 뭐 미국 이런 데처럼 여러 인종이 섞여 살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무 시간 업무 강도 혹은 또 이런 심지어는 인심매매까지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그러면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냐 이건 아니고 가난한 여성에 대한 착취는 거의 뭐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촉법소년 취재했을 때도 한국의 가난한 여성 청소년 가출한 아이들을 상대로도 처음에 빚을 만들어서 같은 수법이니까.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매매를 상호간에 합의하면 뭐 문제가 아닌 마치 그냥 통상의 서비스 거래처럼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도 이 성매수자나 알선자를 처벌해야 되는 생각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정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이 여성을 단속한 그 공무원에게만 그 인식이 있어도 이분을 통해서 그 성산업 고리로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잖아요. 딱 이 여성만 단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오히려 무슨 범죄자 취급받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굉장히 뭐 강하게 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저는 인식의 문제도 되게 크지 않은가. 이 성매매가 딱히 문제가. 그러니까 뭐 업주나 알선이나 이런 것도 뭐 단속을 강화하고 계속 절차를 한국에서 노력을 해오긴 했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맥락과 크게 다르진 않은 상황이죠. 제 기억에는 이런 일이 이를테면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가난한 여성들 또는 뭐 지방에서 이제 뭐 상경한 여성들 이런 여성들 대상으로 또는 납치하기도 하고 심지어 납치. 옛날에는 진짜 정말 예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여성을 지방에서 이렇게 납치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게 이를테면 무슨 러시아 여성으로 바뀌었다가 또 어느 나라 몽골 여성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나라의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착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이를테면 근절시키거나 또는 막지를 못하는 건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까 정부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악이다. 그러니까는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성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딘가 해소해지는 우리 사회에 필요악이다. 이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구원 감독님 인터뷰할 때 한 내용 중에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왜 그 희생자가 항상 가난한 여성이어야 되는지 왜 가난한 여성에게 그 불행이 닿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제 경험으로는 경찰관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파악하고 있죠. 어디에서 성매매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본격적으로 단속은 안 하는 거죠.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경찰관들이? 저는 이제 경찰관들도 대단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처음 만난 경찰은 이 여성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나 그 뒤에 두 번째 만난 경찰은 전혀 피해자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진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일 가능성을 학습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익변호사가 보고서를 내면서 한 말이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인식매매가 있다니 말이 돼요?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고 또 현대의 인식매매라는 게 얼마나 고도화되어서 이게 진짜 막 문을 잠그는 감금이 아니라 가스라이팅하고 마치 자의인 것처럼 하고 종용하고 그거를 저도 몰랐고 잘. 그거를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기사 보면서 진짜 수십 년 전 기사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계속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좀 더 우려스러운 건 아까 이주노동자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 그런 그게 이제 여성인 경우도 있고 남성인 경우도 있는데 남성은 주로 이제 노동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성들은 이렇게 술집이라든가 성산업 이런 쪽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잘못돼 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출산으로 그 대책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정책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민정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저는 맞아요. 그런 어떤 우려가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단기간에는 안 되겠죠. 개선할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민정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고 또 서로 좋아하지 못하고 그럼 더 혐오와 차별 강화되고 이런 상황이 올까 봐 너무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엄마들 모임 같은 데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아이가 이주민 아이였어요. 그런데 걔랑 노는 거 조금 찜찜하지 않아?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데 저 속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 부모의 언어를 아이들이 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제일 시작점은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화합해서 지내려면 학교 그리고 교육과정 이런 것부터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실매매 이런 문제 성매매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 건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던져진 정말 큰 어떤 숙제고 질문인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방안도 마련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인 것 같습니다. 성 기자님 저희 독자들 이 기사 좀 자세하게 읽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이번 주 한겨레21을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여성 인실매매 관련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나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겨레21은 우리 어떤 준비가 돼 있죠? 기사들이? 저희 표지 기사가 뭐죠? 다음 주가 창강기념호입니다. 창강기념 1호. 창강기념이 저희가 2주 동안 나가는데 1호 기사는 제가 이제 2주 전쯤에 한 번 빠졌잖아요. 그때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갯벌. 갯벌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복원하고 그렇죠. 강 하구를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왔거든요. 네. 독일하고 네덜란드에 가서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정말 바꾸겠죠? 하면 맥주는 마셨습니다. 맥주는 마셨습니다. 맥주 마시더라고 커피를 못 마셨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기사 20매 쓰신다고요? 20쪽 쓰신다고요? 네.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겨레21 창강호의 절반을 만들 텐데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한겨레21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우주 최강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겨레21 정기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겨레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9595로 전화주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공개 방송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화제의 공개 방송이요? 벌써부터 신청자들이 되게 많아요. 폭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폭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 겁니까? 되게 여튼 많아요. 아니, 그런데 참석하시는 손님들 몇 면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날짜는 3월 16일 오후 2시고요. 한겨레신문사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겨레신문사 3층 청하몰에서 진행을 합니다. 패널은 언론학자이자 보시는 분들 다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100분 토론 진행자인 정준희 교수님 모시고요. 저희 한겨레신문사 필진이신 정치학자 이관우 교수님 모시고 이제 30년 동안의 한겨레신문사의 의제, 또 앞으로 다뤄야 될 의제 다루고요. 2부에는 이제 이동희 환경연합 사무처장님, MZ시죠. 이분과 이제 쓰기의 말들 저자이신 은유 작가님 두 분 모시고 기후위기, 생태, 또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의제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3부에 독자들과의 만남, 경품, 상품 다양한 시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벌써부터 신청자가 폭주해서 장소를 어디 KBS 홀 같은 데로 옮겨야 되는지 않을까. 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기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이십일도 잘 읽어주시고요. 1, 2, 3, 4, 4기자와 4기자. 감사합니다.